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품이 하나름 가득한 곳 H마트 주정부가 3,500달러를 들여 소음기가 달린 8개의 낙엽블로워 청소기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데는 주정부의 공직자들이 기존의 시끄러운 낙엽블로워 청소기로 인해 소음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장인 피터 골드마크는 환경요원들에게 제인슬리 주지사의 저택에 쓰이는 것과 같은 모터로 구동되는 블러워 청소기를 쓰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서비스국은 모터블로워 청소기는 매년 가을 덤프트럭 180대 분량의 낙엽을 처리할 만한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피안 신문은 소음기를 엔진 구동 블러워에 달면 소음이 모터블로워와 같아질 수 있다고 보도해 어제 12일 골드마크 의장과 3명의 주정부 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